저는 쇠하러다 반갑습니다. 김재원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롤 대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대회냐? 바로 이겁니다. 이거 보시면 엑스맨이라고 11월 13일, 3일 남았죠? 여기에 제가 여기 코너 중에서 롤이 있어요. 근데 롤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멤버 보시면 따오님 팀들, 침착맨님 팀으로 나눠지는 것 같고 다 아시는 분들인데 아 이제 그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쟁쟁하신 분들이 나오는데 내가 솔직히 여기서 내가 롤 실력은 제일 꼴찌일 것 같아. 이 한 명을 제외하고는 누군진 말은 안 할게요. 그분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까 누군... 누군지라고 말은 안 할 텐데 그래도 나가는 김에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롤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아 내가 실버에 있는데 억울해. 나는 실버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실버에 있으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한 마스터 정도의 그릇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마스터라는 그릇에 롤이라는 물을 얹고 있지 않았을 뿐. 하지만 이제 슬슬 롤도 시작해보고 이 마스터까지 가는 모습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덤벼라! 세상아! 어이 어이 시즌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끝난 건 너희 팀이다. 쿡! 어이! 말 조심하라고! 서영 맞아 주제에! 하하하하... 죄송합니다. 그냥 차단하세요. 하하하하... 이응 이응 뭐야! 아 왜 날 무시하는데! 이미 차단한. 차단이 답이네. 선착순 두 명 문상 드림. 진짜 차단했네. 하하하하... 사진! 사진! 기프티콘! 사진! 기프티콘! 자? 자나보네. 잘자. 진짜 차단해... 오오오오오... 오마이갓. 근데 당신도 미니언은 맞았냐 조금 아플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팀오를 들었군요. 당신이 팀오를 들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상대를 조금... 기분 나쁘게 할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수많은 팀오들을 만났습니다. 그 팀오들은 저를 기분 나쁘게 하려고 했죠. 하지만 저를 기분 나쁘게 한 팀원이 있어도 저를 이긴 팀원 없었습니다. 당신은 저한테 키로 쏘겠죠? 안썼네요. 그거는 당신 실수일 겁니다. 저한텐 또 W가 있습니다 당신 실명을 믿고 앞에서 나대겠죠 그러면 저의 W를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해도 이미 저와 당신의 딜교 차이는 조금 난다는 거 눈치채셨나요? 3렛 때문에 저 자식을 바로 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Q로 맞췄다는 전제해야죠 자 맞췄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니언 사이로 맞춰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방심하고 있을 때 W 한번 자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아프지 않아요 자 기존 시켜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저만 먼저 걸어주시고요 Q로 맞춰줍니다 오케이 여기서 미니언 짤방 죽어줍니다 10화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팩트 공격 당했다 어 재원님도 한 입만 줘요 이걸 피해? 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아아아 차이야 야 티모가 저기서 나타나네 이야 재밌.. 아따 재밌네 오케이 원래 이런 핸디캡이라 생각하자 핸디캡 핸디캡이라 생각할게요 여러분들 괜찮아 CS 차이 4개밖에 안 나고 레벨 차이는 따라잡을 수 있는 인성 오 호우 아픈걸? 와 서글에 개 긴 거 없어 저게 챔피언이냐? 와 아따 개뒤 겁네 진짜 티모 저 자식이 아 밀리자 밀려라 라인 밀리는 게 낫겠다 어차피 CS는 내가 어떻게든 먹어볼게 집중해볼게 말 안하고 집중해볼게 아.. CS 또 안 먹어줬어 버그 때문에 진짜 몇 년 동안 고생하는 건지 또 안 먹어줬어 버그 때문에 몇 년 동안 고생하는 거야 도대체 왜 나만 이런 버그가 있는 거지? 어머 어이가 없다라네 사거리 너프 됐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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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긴데 사거리 저게 챔피언이냐고 아 그만 때려! 아 개 띵 겁네 티모 저거 아 저 싸가지 없는 거 없어 니 어디 사냐 진짜? 니 싸움 잘하냐? 니 싸움 잘해? 니 그렇게 맞지 않은 거 잘까? 아 저 씨.. 욕 나오게 만들네 진짜 야 어디 갔어? 불안하게 하지마 나를 야 어디 갔어? 나를 불안하게 하지마 와아! 잡았나! 걔는 개 X봅? 쉬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그렇게 입 털 수 있는 게 어디까진가 난 그것도 상대팀한테 털진 않았어 싸가 좀 자식아 강한 자는 말이 없다 아 렌즈 샀어야 했는데 렌즈를 안 사고 왔네 너무 분노해가지고 안 사버렸어 아 이제 렌즈 살 수 있겠다 오케이 렌즈 살려고 왔고요 렌즈 살려고 죽은 거 티났다고 약간? 하 정말 어떻게 나의 크라켓을 다 앓은 거니? 됐어 미드 건 한타다 한타로 대갚는다 오케이 어시 하나도 없고 아 저기다 아 진짜 개빡치네 진짜 뒤질뻔했네 나 원래 캐는데고 똥 쌍적 별로 없는데 갑자기 똥 싸지 야 아따 큰애 났네 이거 애들 다 오네 어 일단 집 가자 아 개무섭네 진짜 어 살려줘요 허허허 무서워 미안해요 앞으로 안 깜칠게요 채팅해서 안 깜... 안 놔둘게요 살려줘요 나한테 기회가 왔다 나한테 기회가 왔다 허허허허 어시 먹었다 난 국만 잘 쓰면 돼 나는 어 나는 국만 잘 쓰면 돼 다른 거 생각하지 마 국만 잘 쓰고 죽자 국만 잘 쓰고 죽자 와우 우리팀 나이스 떨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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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한입만 주세요 채원이도 한입만 주세요 채원이도 한입만 주세요 뿌윽뿌윽 채원이도 한입만 주세요 이건 우리팀이 지키라고 했어 잘돼 뺏길 수 없다 이곳이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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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맞춰봐라 다 피했죠? 야호어어어어 이헤햘어어 쏘꼬마데다 거기까지다 티모 역시 티빨 게임 탑차이 예 이겼다 역시 라이저는 저도 게임만 이기면 일단 이겼습니다 여러분들 대회 준비는 일단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이 정도면은 뭐 제 실력 대회에서 이 정도 실력이면 ㅈ 됐네